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으시죠 인체시스 방지기술 마지막 부분인데요 항공기 충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실분 아시겠는데요 모로코의 로스로데오스 공항 활주로에서 일어난 대형사고입니다 취입실년 3월 27일 5시 6분 카네레제도 테네리페 섬 로스로데오 공항이구요 전보기끼리 활주로 해서 충돌했습니다 584명이 사망하게 된 대사고 인데요 한건의 항공기 사고의 사망자 수로서 지금까지 세계 최대로 보고 있구요 충돌 순간 제트엔진에 불이 붙어서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승객의 대부분이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폐남기에 콕피트가 충돌로 절단되어 튕겨져 나가서 폐남기 기장만 생존한 그런 불행한 사고입니다 여기 이제 위키비카 사진이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그 당시에 폐남기하고 케일리엥기 두 대의 비행기가 바로 공항에서 정면 충돌 한거죠 옆쪽을 이렇게 이 부분을 치게 됐는데요 내용 보시면 앞까지 이렇게 멀었고 해란의 카네레아 지도인데 해양선 기후로 체계적인 리조트로 유명한 섬입니다 중심에 있는 그레인 카네레아 섬에 라스팔마스라는 도시가 있구요 여기 국제공항에 있어서 국제편을 모두 일단 이 공항에 착륙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소행기로 환승해서 각각의 섬의 호텔로 이동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사고 당일은 라스팔마스 공항 주변에 해양선 안개 때문에 공항에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테네리페 섬의 공항을 대체공항으로 만들어서 국제편도 모두 테네리페 섬의 공항에 착륙하게 되겠습니다 당일은 테네리페 섬도 안개가 발생되었고 시계는 500m 시계 500m라고 하는 것은 공항을 운용하는 단계의 조건이구요 또 많은 비행기가 착륙하기 때문에 주기장도 좁았습니다 유도로까지 비행기 꼬리군이 도출되어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구요 사고의 당일이 펜아메리카 미국과 KLM 네덜란드 항공기 접목 인데요 두기 모두 대기시간이 약 3시간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편안기는 미국으로 더하기 때문에 8시간 반 더하기 3시간 더 기다렸구요 KLM기는 암스테레담으로 더하기 때문에 2시간 더하기 3시간 비행시간보다 대기시간이 길다고 하는 상황이었구요 출발시 혼잡이상 때문에 모두 승기간 기내대기 상황이라는 그런 악조건이었습니다 사고의 활주로를 보시면 이렇게 PA 하고 KLM기가 있었는데요 테네리페 로스 로디우스 공항의 모식도 사고는 C4 부근에서 발생되고 있다 퀴즈입니다 PA기 C3를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동하는 관전지스트를 받았는데 C4로 이동했어요 C3를 돌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더 나가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예리한 각도를 도는 것이 부담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예리한 각도 잖아요 왼쪽으로 많이 꺾어야 되는데 여기는 좀 둔각이니까 이쪽으로 하는 게 더 부담이 되니까 타이어 손상 때문에 중량의 전복이라서요 둔각 C4로 실태한 거죠 C3를 가로 했는데 기장이 C4로 간 겁니다 즉 관전지치 위반이죠 위반해도 어느 것이 더 크므로 쉽게 위반한다는 거죠 기장들이 일반적인 위반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C4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고요 파이럿와 간제관이 교신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륙한다 KLM기입니다 C는 간제스타입니다 오케이 한 번 더 호출해 이륙 스탠바이 이륙 스탠바이 이륙 스탠바이 이륙 스탠바이 이때 혼전이 일어났어 혼선 기장이 못 들었어요 편함기 여기는 편함 1736기 편함 1736기 활주로를 비우게 되면 보고하시오 아까 C3로 돌아가라는 얘기잖아요 활주로 비우게 되면 보고하겠다 오케이 감사 우리는 아직 활주로 상해했다 저 친구는 뭐라고 있는 거야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그때 이제 KLM기가 달려오는 거였죠 보이스레코드의 기록은 사고의 원인규명이 대단히 유효하다 충돌됐는데 무전 혼선시 관제탑에 재확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장이 너무 오래 기다려서 피곤하기 때문에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확인 철저 생리하고 이륙 스타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사고 잠재리를 보시면 좁은 항공기 속에서 장시간 제기하고 있었고요 이제 드디어 출발이 가능한데 승문도 빨리 해방되고 싶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마도 KLM기획장은 빨리 가고 싶다 스루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휴머네라가 발생되기 용이한 순간입니다 사고의 계기에 대해진 것은 무선의 혼선이었고요 평상시 무선 혼선되면 다시 한번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어 있는데 보이스리코드에 기록보시면 관절관 OK 플러스 가가가가가 혼선이라고 잡음이 들어갔거든요 잡음 뒤에 한 번 더 호출하겠습니다 라고 녹음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아마도 OK 라고 들은 OK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스타트 엔진을 가동하는 그 심의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온 이륙하는 KLM기획장도 사망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죠 폐남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제 KLM기 D로 가게 되어 있는데 C3로 안 두고 C4로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활절을 못 비운 상태에서 KLM기는 그냥 그때는 스타트를 해 버린 거죠 활절이 없는 줄 알고 그냥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바로 출발한 그래서 둘이 충돌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영업권에서는 OK 라고 하는 말은 일본어로 말하자면 그래그래 이런 뜻이고 이제 아아 등 바로 입을 벌리면 나오는 말인데 관제 용어에서 OK는 승인이라든가 양의 의미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통상은 클리어 더 포 테이크 오프 이륙 승인이라고 하는 관제 용어를 써야 되는데 그러나 그는 아마도 OK로 하는 단어에 이어서 클리어 더 포 테이크 오프 라는 단어가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KLM은 생각했다는 거죠 스타트 엔진을 기동하겠다고 추측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평상시라면 다시 한번 확인하였을 것인데 그러나 이런 상황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긴급 사태에서는 항상 대체로 인간은 그렇게 행동한다 깊게 이유를 추구하는 것보다 항상 자신이 하고 있는 방법 이것임에 틀림없다고 하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죠 쉬운 길을 선택 결국 무선 혼선이라고 하는 간단한 요인으로 사고 발생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채소의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인간은 정보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세계와는 다른 심리적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인간은 심리적 세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심리적 세계 논의를 다루지 않는 한 휴먼 에러 대책을 성립하기는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 심리적 세계의 원칙 논의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유의하게 보고 듣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출전을 보시면 휴먼 에러 대책으로서의 휴먼 에러 대책으로서의 조직문화에 가지고 관동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약 문제를 빠진 2010년 5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폐남기의 기장 또는 케일림기의 기장 모두 다 그랬다는 거죠 자신에 있어서 상황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투자하는 에너지는 최소로 하고 이득은 최대로 얻으려고 하는 것 투자는 적게 하고 이득은 최대로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생물의 살아가는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에너지 최소의 법칙이다 조건이 애매하면 자신이 멋대로 정보를 부과하고 자신의 논리로 사물을 보게 되고요 결국 인간의 정보처리나 지각인지 판단 행동의 세계는 실로 위험천만하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직문화를 마지막 말씀드리면요 개인행동의 흔들림과 조직대응 사고 발생 레벨 여기는 사고 발생 레벨입니다 왼쪽은 사고가 나지 않고 오른쪽 사고가 나는데 결국 인간의 흔들림 인간의 흔들림은 폭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조직요인과 환경 인터페이스가 좀 타이트하게 잘 되어 있는 조직문화가 잘 되어 있는 곳에는 인간의 흔들림이 실수가 있더라도 사고까지는 가지 않는데 이 조직문화가 루즈하게 이렇게 너무 흘겋게 되어 있는 경우는 조직요인 환경 인터페이스가 좀 너무 이렇게 여유 있게 되어 있는 경우 타이트하지 못한 경우는 이 레벨이 올라가서 결국 사고 발생 레벨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어 가능한 대상 제어 곤란 인간의 흔들림은 제어 곤란하다는 거죠 인간의 휴먼 에러는 그래서 제어 가능한 대상 요거를 조직을 안전조직 문화를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 휴먼 에러와 조직관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인간 행동의 흔들림을 제어하는 것보다도 조직요인의 제어의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약한 존재이다 항상 기억하고 따라서 휴먼 에러를 완전히 방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안전문화 정립 설비 운용체제 관리체제 환경 등의 최적화를 수행해야 되고요 인간의 흔들림에 의해 휴먼 에러도 발생되어도 사고까지의 전파 방지에 주력하는 거 흔들려도 사고 방지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무리 인간이 흔들려도 사고는 레벨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타이트하게 관리해지만 인간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문은 인간공학 결혼하고 실패 메카니즘 시술하시는 사람 없다 하가시계로 박사님 인간공학 핸드북 등 여러 곳에서 참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체수수 방지 기술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안전한 그런 현장과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